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게시글을 유튜브 영상화 작업을 해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페이를 즉각적으로 지급해드리는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익활동적인 영상 제작이 아닌 요청해 주신 침착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회원분들이 많으셔서 침착맨에 대한 요청 영상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 자료를 많이 더 확보했지만 저작권적인 부분들이랑 여러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무위키선에서 또 체크를 하면서 제가 그나마 어차피 이분은 조금 아는 분이라 조금은 설명을 수월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좋아해 주시는 최근에 인터넷 방송에서 핫한 분이신데 이분의 닉네임은 사실 침착맨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침완용이라는 분이신데 어깨에서는 저희끼리 다 침완용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왜 침완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무명인 시절 아주 힘들고 배고픈 시절에 일거리도 없고 할 때 우리 훌륭한 윤서인 작가님께서 지금은 조금 여러가지의 누명과 이런 안좋은 시선으로 많이 프레임이 되어 있지만 엄청난 만화가 활동을 보여주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시기에 무명의 이런 친구를 데려다가 일도 주고 다양한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 PD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윤서인 작가님의 자녀랑 같이 둘이 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도 다 남아있고 같이 침맥주를 먹으면서 집에서 화목하게 형동생하면서 놀던 이런 사이로 지내다가 이제 본인이 조금 성장을 한 이후에 윤서인 작가가 이제 친리일 작가라든지 약간의 프레임으로 조금 안좋은 시기가 찾아오자 바로 아몰랑 나는 저 사람 처음 본 단계를 시전하면서 사진이 이미 다 침맥주 먹으면서 같이 방에 앉아서 집에 찾아갈 정도면 보통 사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활동에서 만난 사람을 집에 데려가고 자녀까지 같이 놀다는 것은 엄청난 서로 간의 애정이 있었던 것인데 아몰랑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깨를 시전하면서 바로 손절각을 쳐버린 우리 침완용이 그때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다시 윤서인 작가 뒤통수를 아주 그냥 세파이프로 흘러갈게 버린 주호민 작가라고도 있습니다 뒤통수 세계의 양대산맥으로 볼 수 있는 침완용과 주완용 이렇게 두 분께서 윤서인 작가를 통수치고 언제 봤단가를 시전하면서 모르는 사람화 시켜버렸다는 것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아마 윤서인 작가님의 유튜브에서 이 만련을 검색하시면 사랑했던 후배에 대한 애정을 그래도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침완용이라고 해버리지만 그래도 과거 같이 함께 만화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후배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완용과 같이 합작하여서 붙어 다니면서 통수 듀오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을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여기 뭐 여기 찾아보시면 학교라든지 캠퍼스를 나오고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침완용에 대해서만 오늘은 체크를 하고 추가적으로도 발생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총괄하고 있는 구몽 훌륭한 모니터링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다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침완용과 더불어서 친구인 주완용 이번에 장애인들 교사를 아주 등쳐먹고 또 나쁜 짓을 제지하다가 문제가 됐던 주완용과 이완, 침완용 둘이서 친구이다 그리고 훌륭하신 윤 작가님을 통수친 살의 전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요청 영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